저밑 가경입니다. 무엇이 저밑 가경인지 보겠습니다. 만평이에요. 어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수조 어항에 지금 물회오리가 막 소용돌이 같이입니다. 이 위에는 조각배를 탄 윤 대통령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데 밑에 소용돌이 밑에 뭐가 있느냐 검은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란 검은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만평의 제목은 저밑 가경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명태균 씨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뭐가 새로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새로 뭐가 나오고 뭐가 새로 나옵니다. 지금 저밑 가경인 상황이다. 어제는 심지어. 다음 기사 보시죠. 명태균의 당원명단 유출 의혹 조사입니다. 명태균 씨가 당원명부를 갖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 한두 건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수십 차례 이루어진 이 비공개 여론조사가 과연 그냥 명태균 씨 혼자 자기 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또는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USB에 담긴 안심번호가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는지 USB를 전달한 캠퍼의 사람, 전달받은 캠퍼의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사실 노종면 의원이 당원명부가 유출이 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서범수 총장 얘기는 당원명부는 아니고 당시 당원명부를 안심번호로 바꾸죠. 이게 안심번호를 한 번 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번호를 쓰는 게 다른 번호로 돌아서 가도록 하는 우회로 안심번호를 쓰는데 그 안심번호가 각 캠프에 전달이 되는데 그 안심번호를 일단 명태균 씨가 받았던 것 같고 그 번호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임세훈 위원님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조사, 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하는 건 각 캠프에 안심번호로 보통 주기는 합니다. 당원명부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안심번호가 왜 캠프 소속도 아니어도 명태균 씨가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캠프의 관계자도 안심번호 몰라요.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전달받은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모든 게 좀 상황이 국민의힘과 저희 당이랑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유출이 되고 가능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개별적으로 그냥 다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도 사실상 추출을 하려면요. 통신사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저렇게 가는 것은 합법적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받았다고 한들 그렇게 된 조사가 과연 국민의 민의를 과연 다 충족시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 파괴 어떻게 보면 여론조작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어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가 돌았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과정이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선거 정당 보조금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3억 6천 정도가 여론조사 비용이었는데 그게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여러 사안이 발견된다면 사실 이거는 무효형에 가까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세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조건이 한 4개쯤 붙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유출이 됐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고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일단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대한 범죄 행위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총장님. 그런데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요. 굉장히 어설픈 조사를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제대로 좀 확인할 것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좀 저런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설픈 반쪽 조사를 가지고 저렇게 터뜨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심장인데요. 경선 때는 후보자들에게 안심번호로 처리된 당원 전화번호를 다 줍니다. 왜냐하면 문자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지지해달라. 모든 캠프에 다 주는 거죠. 다 줍니다. 다 주고 그때 서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뭐 어떤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글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 여론조사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노종면 의원 그거를 접하고 나서 그 두 번의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사가 공표가 됐는가를 검색을 해봤어요. 된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마구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자체 조사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을 수가 있습니다. 유출하고 의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뢰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를 해놓고 비용을 지불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조사하고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자체 조사로 그냥 끝나는 거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의뢰를 했는데 이게 돈이 비용이 가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명부로 조사를 따로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했을 경우 두 가지 정도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른바 명태균발, 명태균발리라는 일이 요즘에 붙고 있어요. 이거저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당시에 대선 때 얘기를 합니다만 윤 대통령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한테만 여파가 있는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리스트가 이제 좀 붙습니다. 명과 접촉 정치권 인사 스무 20여 명이에요. 보면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대회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공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있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사람 다 발끈했어요. 아니다. 무슨 얘기냐.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원희룡, 나경원 전황대회 후보들도 있고요. 이 밑에 지금 경남 지역이다 보니 경남 지역 의원들도 있고 오세훈 시장, 개혁신당 천아람 의원 칠불사에서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지난 대선 때 단일화할 때 명태균 씨가 내가 역할했어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정치권 인사 한 20여 명이 지금 다 연관이 있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인사들은 이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 전대 당시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결과로 타격받은 경험 때문에 한 번 만나서 얘기만 들었다. 한 번 만나서 얘기만 들었다. 우리 별관계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원희룡 장관, 일방적 주장 언급할 가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건 사실 저희가 어제 요 얘기는 말씀드렸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제 그래서 입장을 냈어요. 첫 만남에 대통령 할 거냐 시장 할 거냐고 물어서 어이가 없었다. 말이 과장돼서 인연을 아예 끊었다. 아무 관계 아니다. 자기가 뭐 해줄 것처럼 와갖고 내가 말이 과장돼서 인연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사들은 다 아니 우리 뭐 그렇게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요. 관련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나요. 홍준표 시장도 등장했죠. 이 이름은 명태균이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하느냐 SNS를 올렸습니다.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 여권을 흔드네.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 선거 브로커한테 당했습니다. 검찰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 모두 수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 브로커한테 당했다. 명태균 씨는 선거 브로커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명태균 씨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물음표. 네. 있어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거는 권동국 의원님. 명태균 씨 내가 시장님 잘못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협박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박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과장이 상당히 많이 포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분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선거 때 여러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색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을 내치는 캠프는 없어요. 그냥 활동하기는 두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른 캠프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서우시장 하고 싶냐 대통령 하고 싶냐. 이거는 거의 뭐 제갈량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판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허세가 많이 끼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게 왜 이렇게 파장이 커지냐면 주로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을 빌미로 계속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뭐 김영선 의원을 소개를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만나는 주는데 그 틈을 피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저 정도의 허세면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허세가 이제 협박성 블러핑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지금 시점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허세를 부림으로 해서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단계가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캠프가 보통 선거 때 되면 캠프에 다들 모인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인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게 뭔가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괜히 더 세게 협박성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명태균 씨가 홍 시장한테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김재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허풍을 치다가 못해 농담이었던 헛소리까지 하던데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꼭 구속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요? 헛소리 누가 하는데? 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임세훈 의원님. 당신 공천 떨어진 거 이거 내가 한 거야. 혹은 내가 알고 있어. 이 뉘앙스예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그동안 다 지원했었던 게 맞거든요. 하지만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공천 못 받은 데 내가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오픈이 되면 자기도 같이 범죄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약간 자폭성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나씩 하고 계신 거잖아요. 명태규 씨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저 분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반응들이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윤환홍 의원 같은 경우도 거리두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게 윤환홍 의원이다 얘기하니까 윤환홍 의원이 미수금이나 갚으세요라는 의미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명태규 씨가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허풍인지는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나오는 분들이 다 유력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시죠.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 김종인 의원. 그냥 대충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왜 이 사인에게 그런 조력을 받았으며 연락을 했으며 만났냐라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력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이분 허풍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연관이 돼 있고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만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 권한이 아무것도 없던 권한이 없는 사인에게 왜 그렇게 의지를 했냐.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할 따름이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허풍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만난 건 맞다고 하니 왜 유력 정치인들이 다 그럼 최소한 한두 번씩은 만났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어제 지금 국감 중이죠. 행안 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두 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두 명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야당 입맛에 맞게 두 명은 하고 세 명은 안 합니까?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미끄r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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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 증인 감정장을 발부를 했어요. 발부해서 들고 집에 갔는데 결국 집에 없어서 전달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아니 왜 지금 언론이랑 계속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국감 나오라는데 또 왜 안 나오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허장성세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을 보는 본질은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봐도 정말로 이상한 것 같은데 여의도에 이런 분 되게 많다고 그래요. 정치평론가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 많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내가 감안해 보니까 과거에 장영자 사건 기억나시죠? 1983년도에. 그 생각이 날죠. 이건 경제사범이었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무조건 이 사람은 엉터리다라고만 치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 동행명령 집행 저런 것도 없는 거 알면서 가면 뭐 합니까? 국회에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고발 빨리 하고 고소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돼요.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일이 나오면서 이런 많은 정치진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안은 글쎄 이게 언제까지 이게 이슈로 장식을 하다가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권과 관련해서 말이죠. 상당히 큰 파장이 일으킬 것 같아요. 이건 김건희 아니 김건희 아니 김건희 아니 김영웅 뭡니까? 명태균 리스트라는 말 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렇게 무조건 허장선생으로 치부할 물론 허장선생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만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발 조치되고 종합감사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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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